방탄소년단이 미국 음악시상식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그룹 등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. mtv와 빌보드 등에 따르면 bts는 13일 오전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의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그 아이에서 오전 10시 현재까지 올해의 그룹과 베스트 케이팝 등 수상자로 발표되며 이관왕에 올랐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했습니다. 올해의 그룹 수상자는 V.I. 본식 전 레드카펫 행사에서 발표됐습니다. bts는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보내 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매분 매초 느낀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. bts는 이 부문에서 2019,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트로피를 안았는데요. 이 부문은 지난해까지는 베스트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. bts는 최근 발표한 히트곡 버터로 베스트 케이팝 부문에서도 3년 연속 수상자가 됐지요. bts는 두 부문 외에도 다이너마이트로 올해의 노래, 버터로 베스트 팝 베스트 안무, 베스트 편집 송우브더 서머까지 총 7개 부문의 후보로 지명되는 기엄을 토했습니다. v.I.는 미국 mtv가 개최하는 권위있는 음악 시상식으로 최고상격인 올해의 비디오를 비롯해 약 20개 부문에서 상을 수여합니다.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. 카툰 메신저는 케이팝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을 다룹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